한국국토정보공사 한단일에 언니 아는 척 하는거에요 원래 나빼락도 못했는데 우리 라방 때 내가 아이들을 모르니까 얘기 꼭 해줘요 우리 만났다고 나도 확실히 아니니까 애기 뭐에요? 하우디 하우디를 기억해요 하우나 우리 또 만나? 오우 안어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배워요 어머 이게 왜 이제 할래 가볼까? 라방이 이렇게 너무 멋있어 그치 라방이 너무 멋있어 오빠는 숨을 줄 수 멋있다고 지훈아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맞어 봤어 아까 스토리 지훈아 너무 잘했어 100점 100점 영 4장도 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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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시각 뺏을 수 있는 거 안고 진짜 추고 엄마가 추고 잘 거 같은데 아 자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시각한 것 같아 응 응 응 이거 사진만 아 진짜 아 진짜 지훈이가 이거 한 번만 추고 줘 그럼 엄마가 엄마가 엄마하고 갔냐고 그때 엄마 졸파를 가자! 이머라 이만식으로 가자 딸아들 하나씩 갈랬네 하나씩 장난감 파주러 가 조기야 엄마 안 갔다는데 뭐야 엄마 어떻게 해 조기야 뛰어 너 가서 저기 있나 온가 하긴 한 거야 화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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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잘 안 해 이렇게 키가 없어서 권리 권리 언니 동작한 것 같아 진짜 남자 좀 작아 아니 언니 동작한 것 같아 언니 동작한 것 같아 언니 동작한 것 같아 화났어 저거 맛있어? 그치? 흐흐흐흐 이렇게 집에 안 가요? 오랜만에 얘기해 진짜 얘가 근데 이렇게 오래 안 그린 소리가 아닌가 진짜요? 진짜요? 나도 엄청 가려서 진짜? 진짜 라방 작은 입술이 아는 거 아니야? 이모야 그 이모야 헌아 어? 어? 아 왜 이렇게 이렇게 두려워서 그래? 내한테요 네 저희는 너무 좋다 우리는 허락받은 것까지 얘기해 하지만 또 모자 있고 편집이 복잡스러워 아 나는 너무 좋아서 그래? 우리 같이 우리 여기서 볼게요 우리 아씨 우리 둘째 1기 팀을 지금 저희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 어? 우리 어때? 아 나 우리 또 만나? 어? 이모야 이제 가야돼 되게 기다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이모한테 괜찮나? 네 너무 웃고깝다 진짜 이모야 이모 유튜브로 또 만나자 아 아 아 어 산경이 넘어왔어 이렇게? 네 이모야 이모가 너무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, 분석 어